이거 마을 저거지? 해방전이지? 와 얜 뭐야 더 이뻐 고든왕국? 누구맘대로 거기가 왕국이야 아 해방해야겠지? 저기도 제노이라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봐도 북방의 고든왕국 아 하늘의 조각 개꿀 아이씨 아니 어레인아 그 돈 달라는 거잖아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지갑이 썰렁하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는디 무역상이라고? 보육원을 뺏겼다고? 아 여기서 알아내는 게 맞았나보다 에시 아 결국 돈 주는 거 맞나본데요 얼마 만원 아래면 내가 줄게 왜 이렇게 애들이 착하니 왜 이렇게 저렴하니 마스칼리야? 뭔가를 옮기고 있다고? 아 알 것 같아 어린 수인들 보육원 있다며 거기 걔네 납치에다가 파는 거네 그러니까 무겁지 완전 쓰레기잖아 어? 어? 어디갔어? 저게 무슨 동굴이 일라나? percent 쟤 달릴 때 왜 저러고 달리냐? 손뚜lings 박 수고한 연치가 있었지만 무우쓴의 자식을 너희들에게 맞췄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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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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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겁하게 기습을 잘했어 무지 데 요깠다 이.. 단 고고 하나요 맞을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왓포로도 아니고 왕국을 세워나 치 뭐.. 드럼 킹덤이야? 아무리 아레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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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왜 저러고 뛰느냐고 오.. 고우돈사마 고호흥국에 아가りました 응 고구로 오! 아? 그는 그런거지, 마주의 사골에서 싸우는 remon 여긴것인거지? 그러면? speaking of the king? 하.. 아, 골든 자체를ô acer한 기자가 !!!!! 무슨 말이야!!! 이건 못 참여 적용놈이지! 商品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니 그 때 말하던 장사가 있단거야? 야씨 그러니까 그런거일거 같았어 인신매매 아니 야 오징어 소녀야 아니 근데 저 형 너무 추악하다 아이씨 나는 마음을 고쳐먹고 장사를 한다길래 진짜 그냥 상인된 줄 알았지 상인될 줄 알았지 저럴 줄은 몰랐는데? 아 저게 뭐하는 짓임 보육원을 운영하는 무츠이 행방불명됐다 고든이란 사내가 시설을 이어받는 모양이지만 그 실태는 무호하다 보육원의 실태를 해명하기 위해 해방군이 움직인다 북방의 고든왕국 참 네 저게 사람이야? 뭐하나? 逃げ다 연체를捕まえたのか? 예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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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녀들 같은데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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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답게 좀 사세요 그러다 칼 맞고 죽어요 하하 하하 그가 그 ainen 뭐네? 그만해 이거더라 나 근데 가만 보고 있는데 저거 진짜 의미없는 짓거리 아냐? 아 그거 말고 할 줄 아는게 없어? 아니 자기 pp를 깎아서 옆에 pp를 계속 늘려주면 뭐하는데 쟤도 어딘가에 쓸데가 있겠지? 캐릭터적으로 쿠르가 이 그만 찔러 아파 아니 방금 대사랑 행동 연결점이 좀 재밌었어 듣지 않아 이러면서 혓혓하고 피하다가 파살 한 명에 pp 하고 죽는게 좀 재밌었어 이게 뭐야 빨리 부숴 고막하세요 스키니와 사세라이 스키카나이와 아이씨 또 비쥬거리 다치고 야 너는 왜 맞을때마다 망치를 떨어뜨리냐 근데 많이 아픈가봐 많이 아픈가봐 무슨 휠인데야? 뭐야 뒤에 새끼가 숨어있어요 당황스럽네 당황스럽네 내게 살고 있어 그리지만 マップシャツだ! 集中するんだ 闇に飲まれな 行っておいで 罪縮! 嘘が! うっ! やっちまえ! 止ませるか それが! 回復します 決めろ! ふっ! マネー クライナン! このまま行こう 勝利を積み重ねよう さて よし 考えるんだ 勝利を積み重ねよう 勝利を積み重ねよう 行きます! 任せください 力になります 良いな 勝利を積み重ねよう 勝利を積み重ねよう 了解です これはありがたい 任せください さて 向かおう 良いものを入手した どう出るべきか 指示を頼む 了解 私が相手だ 覚悟はいいわね 支えるわ 隙を見せないで 任せください お願いします 頼んだ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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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解放軍に勝利よ まずまず活躍しまうな 狼兵と侮られたか 何なりと かしこまりました いかがいたしましょう 攻撃の時間が半分を切った 逃げて行こう 貫き締めて行こう 死ぬ 勝利に積み重ねた成果か この力で皆を守りましょう 剣ができるの 또 도망쳐? 아니 니가 온거야 인마 나 아무것도 안했어 나쁜 짓을 하려고 고생하셨겠죠 아니 너무 적반하장아이냐? 아 저놈의 물빨 진짜 아 고생하셨어 하하하 어? 아프지? 아프지? 나이스 아이고 고든왕국 끝 이제 이러면 이거 먹으면 브레이브 차지 오케이 그럼 됐어 가서 죽여 대사도 보고 대사가 없네? 원래 특별대사 있으면 애 죽었어도 부활시키잖아 아닌가? 모르겠다 차지 액트? 오 좋다 대선창 오 좋은데요? 이걸 24만을 준다고? 나야 고맙다 아이고 5천 찍었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해방군 기분 좋구만 우리 보문장이 나를 S로 만들어주네 형 다음에 또 나와야지 역시 가야지 가야지 아 에이 이건 너무 추하다 아니 추함에 끝까지 가시네 어 어? 야나 역시 야나 역시 이제 끝났어 형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형 여러분 어? 그럼 사형 알 묵습니다 일단은 무뚜 선생을 길을 잡고 아 근데 보모온이 여기서 잡히는게 조금 아쉽네 다음 지역에서도 또 만났으면 재밌었을텐데 루 너도 들어올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 왕국 좋아하시네 왕국에 당하셨으면서 그럴 수 있어 저거는 좋은 의미니까 북방의 고든왕국 재밌었어요 재밌는 서브스테이지 그니까요 저도 감격스럽습니다 아 그게 명성 S가 조건이었어 일단 있어봐요 이제 명성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시스템을 위해 납품해야지 아 들어온 사람이 없어 어이구오 감사합니다 어 이거 괜찮을거 같은데 지금은 지금 써먹긴 너무 좋을거 같은데 루 잘 지내지? 아 진짜? 알았어 아 아 아니 아 아 아 그래 다행이네요 메데타시 메데타시 잘 됐어요 아니 저기서 일하고 있는 꼬라지가 너무 너무 골 때리는데 왜? 오늘은 귀찮아 아니다 복수기 복수기? 어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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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군데 해야되지 보루 아리가또 밀가또 세군데 해야되요 캐릭터 좀 호르니아 때 처럼 팍팍 많이 주면 안되냐? 나 서운해 어? 저 노란색은 뭐야? 줄 튀어나와 아 맞다 아 애들이 이거 안 바꿨다 어? 골드뱅글 있지 않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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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플레임 세이버가 나을 것 같은데? 야 오클리스 안쓴 지 진짜 오래됐구나 이거 버지니아 줄게요 전사야밀레 새로 먹은거 아 메달리언이구나 아 메달리언이구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또 75% 너무 맨날 써 너 아깝게 된거 같기도? 아 다이나를 아무것도 안 껴줬었구나 야 너 그게 혹시 반격이니? 아니지? 그치 추격이지 반격 누구 줘야 되냐 대체 다이나를 아무것도 안 껴줴 마지막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로 갑시다 글식이 어딨냐 역대 왕의 묘소 일각주의 성검이란거 준대 어디야 여기야 야 이거 드디어 드네요 어? 아버지? 그 아니구나 아 누군가랑 싸워서 이겨야돼 레벨이 40인데요 아니 그걸 어떻게 이기는데 잠깐만 아 심지어 아이템도 못써 근데 한번 보자 죽여야되는거야 그냥 비율만 이기면 되는거야 잠깐만 4 4네요 AP 4에 PP 4네요 와 죽네 아파 와 죽네 아파 와 필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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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가 베스트 였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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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аль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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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긴 이겼잖아. 그 선배님 아니 선조님 이거 꼭 굳이 왜 그래야만 해요. 왜 저희가 싸워야만 합니까. 일단 이거 깨려면 얘가 중장갑을 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버뱅글 아니고 차라리 일각수? 어? 광인의 족쇄? 데미지 경감? 칼도 신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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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석이 남는게 없어? 창석이 남는게 없어? 창석이 남는게 없어? 창석이 남는게 없어? 창석이 남는게 höher 돼. 그 urgency? 교실이 그기지 ferm하는게 없어? 207 207 정도가 맥시멈인가 본데 야 이거 어떻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푸른문장이 너무 개의 반가봐 아니야 푸른문장은 문제가 없었어 그래도 전투 들어가기 전에 수치를 다 보여줘서 참 좋다 아잇 붙을수록 작살나는데요 아까 207 어떻게 뛰었냐 하하하하 야 2는 좀 모라드가 아닌가 다른 각인가 모라드 절대 안되는 각인가 뭐야 아 그럼 누구 세워 이걸 조셉? 프라우? 어림없는 소리 야 니네 자리좀 바꿔봐 미리엄? 가메 플라이브? 어진이 아저씨 택도없어 어진이 아저씨 동양 expres 해렁가리가 괜찮은데 택도없는 소리 머리카락 Collage ziel ab 뇌 자 역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잡아야 되는데? 아예 뇌 잠깐만요 아 너무 잡고싶다 내가 왜 샤먼을 키우다 말았을까 왜 키우다 말았지 바보입니다 정작 필요할 때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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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т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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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되요. 27. 4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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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50. AP 3개 3개 맞잖아 뭐가 문제야 이게 지금 설마 2번에 있었어 퍼스드부터 쓸게 아니라 아 그건 시작시라 뭔 짓을 해야 먼저 쓸거지 내가 어떻게까지 해줘야 돼 아니 이게 눈을 멀게 해야 제라르가 휠인드를 안돌고 휠인드를 안돌아야 저 위에 누나가 살거든요 누나가 계속 죽어 그래서 안돼 지금 그래서 이 편성이 의미가 없어 근데 그것도 웃긴다 야 물방 32인데 그냥 맞고 죽어? HP가 딸려? 뭐 어떻게 해야되데 그럼 나는 내가 어디까지 맞춰야돼 그렇게 해야될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야될까? 근데 이거 근데 내가 알게 또 다른 힐을 주로 그리고 또 다른 힐을 주로 그 해야될까? 그 해야될까? 그 해야될까? 그 해야될까? 그 해야될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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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우즈 김에나서 콜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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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쓰네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돼 죽는구나 이게 호드릭이 딜이 아예 안돼서 와 이거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못잡겠다 죽는구나 죽는구나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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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센스 소모 맞는거 같애 그거 써야될거 같애 하아... 아 미친 그래서였구나 디버프 무효가 있구나 이형 아따 치사하다 아따 치사하다 아 잡고싶은데 너무 욕심인거겠죠? 하하하하 이거... 파티 복구 어떻게하지? 아니... 아니... 찍어놔서 복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템... 하... 아까 세이브하고 할걸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단 지금은 도저히 안되겠고 지금은 도저히 안되겠고 하... 진짜 어마어마하게 빡세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빡세네요 하... 복구하고 다시 메인 밀러 갈게요